...일이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되게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하신 것처럼 네, 진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네,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기리대의 박음이 유의해 주시고요. 오줌 아니고, 오준이다. 오, 되게 좋아하시네. 네, 오준이고요. 준희 캐릭터가 되게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고, 자유분방하고, 그 시대의 어떤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든, 되게 그냥 사람같이 연기를 하고 싶어해요. 어떤 캐릭터, 어떤, 진짜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연기하고 싶어 하는데, 네, 어, 지금 옆에 계시는 어떤 친구분들, 되게 재밌는 친구, 뭐, 이렇게 분위기 잘 맞추고, 그냥, 어, 야, 쟤는 되게 재밌는 친구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고, 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랑 꼭 보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